속초 엑스포 타워 왔습니다. 속초 전망대 오우 다름 높네 올라갑시다 아 우리 임철중 선수하고 속초 엑스포 전망대 왔어요. 이게 누구냐면 일단 킥복싱 챔피언 출신 1명 임철중 곤잠의 파이터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. 건드리면 물어요. 때리지 않고 물어요. 물어 5 12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40 60 60 40 40 40 40 40 50 40 40 41 40 41 42 여기 한 바퀴가 400m 트랙이래요. 여기 한 바퀴가? 여기 한 바퀴가? 오, 나.